다 됐나? 멀었나 하지? 하나 됐다. 끝났어요. 만들어 올게요. 네. 그걸로 철공 만들죠. 하고 자아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맞나? 맞겠죠? 타보세요. 맨 끝에 거든 뭐든 아 근데 출발하는 건 라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출발하고 나면 네. 전 나중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 어 뭐야 신혜님 천천히 오세요. 출발이 안돼 그쪽 라인 안돼요. 옆 라인에서 하셔야 돼요. 불안해. 불안해. 노인공격인가? 먼저 가겠습니다. 쭈 준 가 도착하는 때 여기 뭐 공장을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 참 신하네 이거 좋다 рек이 레이 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살죠. 확실히 rése이 읽어주세요. 치킨이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Now, add the chickens. 이제 치킨을 추가하세요. 라는데요. 치킨 닭킬러? 아, 닭공장이네. The Chicken Killer 2000 이라는 기계입니다. 치킨킬러라는 기계에요, 이거. 아, 뭐지? 저거를 누르면은? 닭공장이네, 닭공장. 닭이 막 나오는데... 작동! 이거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이런. 근데 이런 음식은? 시끄러겨. 뭐야, 얘? 이거 무의미한 기계네. 얘, 얘 뭐지? 그냥 닭죽이는 무의미한 기계네, 이거. 어, 뭐야, 이거. 안녕, 친구야. 뭐꼬, 이거? 주는 건 없네요. 네. 아무것도 안지죠? 어, 여기 포션을 들고 있는... 잠비가 있어요. 잠비. 여기 잠비? 음... 뭔가 없을까? 여기 상자 있다. 아, 죄송합니다. 막대기 하나랑 조약돌 하나. 박대기 하나, 조약돌 하나. 레버를 만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레버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저쪽에 설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오케이. 오, 잠비다, 잠비. 그러지 마라, 애야. 오케이. 어, 미안해요. 여기, 여기, 어? 좋은 아이템이 있자. 오. 읽어주세요. ground witness. not... don't forget. 책을 읽을게요. 칼은 두 분이서 가져가세요. 잊지 마세요. just so you know, 알다시피 you're still not allowed to destroy mob spano. mob spano를 부숴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걸 잊지 마래요. 그 다음에 와우 좀비스 오 와우 좀비들이구만 책 좀 읽자 좀비들아 I'm gonna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야겠어 They're getting stronger 점점 더 좀비들이 강해지고 있어 Maybe I can loot those houses 요 집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파밍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즉시 데미지 포션이 있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 헤드가 있었는데 아까 거기 여기 헤드 하나 있네요 이 집도 한번 보자 이런 집도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네요 이런 느낌의 집도 마을도 여기 스포너랑 I가 있습니다 I? I 거미의 눈이라고 되어있는 아 I 눈으로 I 난 또 그냥 I라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아이가 있어 어 여기는 붓트? 버트? 뭐라고 읽죠 이걸? 어디 있습니까? 버트 버트라고 읽기에는 T가 두 갠데 메미는 어디 있죠? 이쪽 집 다 둘러봤어요 아 다 둘러봤어요? B-U-T-T자 네 B-U-T-T 엉덩이 엉덩이 붓트 군디 군디 엉덩이 이 집은 우선 요 장비들을 좀 처리하고 티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레그 범 다리뼈 다리뼈 다리뼈? 어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넣는 거 같아요 금블럭 있는 곳에 아 여기 아 맞네요 전에 했던 운항님이 했던 금액 같다 하고 공포 맵 네 그래요 어 얘네 와 갑옷 벗었다 야호 죽어 죽어 신체들을 넣는 거네요 네 신체들을 눌러서 넣는 거 같아요 뭐 뭐 넣었죠? 저는 일단 I랑 엉덩이 머리랑 다리뼈 두개 아 다 넣으셨어요? 어 아직 안나는데 여기에 헤드 이쪽이요 다 넣으신 거 같은데 이제 이쪽이요 네 개니까 어 다 모은 거 같아요 머리랑 다리뼈 두개 어 열렸다 고고고 여기에는 스포너 디스트로 아 이제 스포너 깰 수 있나 보다 블럭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Now you can destroy 목 스포너 목 스포너 이제 부술 수 있대요 곶갱이 챙겨서 몹 스포너를 부숍시다 책 다 넣어버려야지 저 곶갱이 한 개 들었어요 제가 들게요 흠 For you zombies kill him 누구냐 좀비들아 좀비들아 저놈을 죽여 라는군요 여기 상자에 레버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너를 열심히 깨겠습니다 상자 레버 있었고요 오우 좀비 좀비 오우 좀비 좀비 레버는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레버 어 파란색 천국 어 여기여기 오케이 스포너 부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레버 설치하고 내렸더니 바로 여기로 왔어요 뭐야 뭐야 어두워 내려갈까요 어 여긴 어디지 내려가요 어어 내려갔어 어 여기 길이 있네요 어 난감하네요 베비 오 잘 안 보인다 아 그래서 발길을 발길 해달라 그런건가 그런건가 오 어두워 어두워 진짜 덥다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네 어어 그냥 앞으로 쭉 가면 제르니무 제르니무 어 어떤 지하 수로로 온 것 같죠 제르니무를 외치기엔 너무 낮은 네 너무 낮은 뭐지 아 보트를 보트를 준다 여기 어 보트다 보트 보트를 많이 주네요 이 맵은 저번 맵이랑 똑같이 아이템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네요 음 친절한 제작자네요 합시다 어 배타는거 좋죠 난 해적왕이 될거야 정말로 해적왕이요? 드래곤볼 아니었어요? 어어 충동 내 배가 더 튼튼하구만 이쪽인가? 여기 빛이 있습니다 좋았어 이쪽 길이군요 이쪽이 길이 확실합니까? 아 느려 우리가 내려왔다던가 하는 길이 아 느려 느려 어 올라가는 건가봐요 우리가 내려왔던 길이 인건 아닌가 아닌가 숨 좀 쉬고 여기 우리가 왔던 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 아닌데 디스펜서가 없잖아요 그래요?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우리가 아까 내려왔던 데는 보트가 있었잖아요 음 여기만 불이 있네요 같이 일로 가라는 듯이 그렇구나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올라가다 근데 숨 막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황금사관 뒀다 뭐 하실려고요? 아 가라인드 맥트 황금사관 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황금사관가 막아주나요? 체력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가 어 어 나 죽 나 죽 숨 숨 숨 숨 숨 잠깐 숨 숨 숨 아 아 체력을 계속 채워주네요 흐흐흐흐 살았다 죽을 뻔 했어요 숨 막혀서 여기서 숨 한번 쉬고 이쪽인 것 같습니다 어 야 어 야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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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쓰 I see the radio tower 라디오 타워가 보이는군요 어디요? 저기 여기 저거? 어 여기 뭔가 들어갈 수 있을 아 저 뒤에 뒤에인가? 우리 유리 부술 수 있다 그랬죠? 네 네 부수죠 이멀전시만 부수라고 하긴 했는데 에이 여기 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데 뭐 뭐라구요? 쉬운 길이 있었다 뭐라구요? 아 유리 스틸 아 프레임을 부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블럭스 엔 디스토리 그 원스 유 플레이스 어 어 어 어 프레임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할 수 있다는데요 어 어 이거구나 파이널리 마침내 I found the radio tower 라디오 타워를 찾았습니다 Now I gotta hack into the system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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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간단하네 해킹 왜이리 쉽노 버튼만 누르면 돼 파이널리 아 이것도 또 나왔네요 1 2 3 4 엔터닝 시스템 Now 와우 클래식 버전적이네 음 클래식 헬로우 Can anyone hear me? 네발 들리는 분 있습니까? 난 라디오 타워에 있어요 예스 Who is this? 누구십니까? 커페럴 존슨 솔져 어 커페럴 존슨 이라고 하네 어 이제 라디오 타워가 연결이 된 것 같죠 목표 Make it To park Tricourt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드릭크 설치 드릭크 설치 드릭크 설치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결국엔 뭔가 찾으라는 소리 같은 이걸 뭔가 이걸로 뭔가 하라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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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레임을 부술 수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어 프레임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 자 이거 누가 뚫었어요 여기? 아뇨? 아 올라가는 건가? 올라간다고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뚫으라고 하셨잖아요 안 뚫었는데?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응 그니까 근데 이거 설치하면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설치하면 안되려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 이거 메시지 계속되네 누르면 떠요 그냥 제작자님! 이런거 계속 안될겁니다 어 발판이 없어졌어 으하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florzer 군인이어 you need to get to друг pered part tricard we can collect you then bring you back 아, 트라이커트 공원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나가는 방법은 유리를 깨면 되겠죠? 진심인가? 맞나? 어 근데 다 부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 부술 수 있다 했으니까 뭔가 포션을 만들어서 잠깐만 잠깐만 마그마크림이랑 레드와트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화염저항? 그런 것 같네 저기 화염저항 먹고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용화만으로 만들죠 아, 귀찮게 한다 진짜 맵 너무 재밌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부숴도 된다고 했으니까 유리를 아까 다 부숴도 된다고 했었죠 마그마크림과 레드와트와 물 네, 세 개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고 있어요 벌써? 응 나 물이나 채워놔야지 아, 재밌다 양동이 보트 좋은 쓰레기통이다 다 어디 가셨나요? 네? 아까 제가 뚫었던 집안이였 아, 여기 계시네 응 자, 마그마크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완성! 화염장 하나씩 챙기시죠? 3분이면 됐죠 3분이면 됐죠 3분? 네 3분 아니에요? 응 네 아, 그냥 3이란 숫자였죠 에? 아, 진짜 아, 들어가죠 네 아, 진짜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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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왜 때려? 아, 미안합니다 두대 때리다니 두대 때리다니 야, 이게 말이 돼 사람이 뭐라고요? 명암을 네? I'm on fire 메이미 님이 엄청 불타고 오, 뒤에 친네 님이 오, 뒤에 친네 님이 오, 미저리처럼 쫓아온다 아, 좋아요 제대로 왔네 오, 야, 뭐야 저거 저거 좀 봐요 뭐야 저게 놀이동산인가? I'm here 돼지네 지금 어, 부... 하하하하 야호 뭐야 이게 잔인해... 어, 뭐야 어, 뭐야 악몽인가? 악몽이다 어? 나는 정신의 마법사 해주머니였지 헐, 아이템 클리어 됐어요 어? I gotta find the way out of the sea 시간, 시간이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뭔진 모르겠지만 탈출해야 돼요 어, 시간차가 너무 빨리 런! 런!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시간차가 너무 빨리 다는데요 안되에 아, 안돼 이 opioid이야 제대로 안는데? 어, 무적인데? 어, 점프해야겠어 점프 아, 제로니모 아, 제로니모 오! 야, 재밌다 하하하하 뭐야 되게 뜬금없네 탈힘 Disney 야, 재밌다 달리죠 뭐 계속 가죠 뭐 이 아래 뭐 있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면 말고 쭉쭉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상자 루크 칼보송 165 데미지 모든 인첸트가 127레벨로 되어 있어요 루크 읽어보죠 자 책 루크 아 그가 폭발해서 살아남았음이 틀림없다 이 모든걸 꾸민것은 루크다 다시 I should have known it was him 그 이게 그라는걸 알았어야 했는데 It should have been so obvious 수상했었어 I gotta take him out forever 이번에야말로 그를 처치하겠다 Objective Assassinate 루크 루크를 암살하시오 칼보송 암살이랄 것까지 있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서 됐다 나 왜 죽어 어이구 방금 누구신거 같았는데 안돼 안돼 엔딩을 봐야한다고 으앙 못나간다 어 왜 TP가 안돼 TP 해주세요 TP TP TP? 됐다 네 여기 뭐냐 방금 죽은거 누구에요? 네? 방금 죽은거 이름이 뭐였어요? 루크 루크 맞아요? 이야 대박이다 마법을 손해놓은 메이비님의 네?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네 잘못한거 알면 됐어요 어 와 이건 설마 와 런 런 제작자 제작자 끝났네요 오 우와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 무슨 파워코어를 찾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했는데 어 통신타워를 연결해야 돼요 해서 연결하고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루크가 좀비 소동을 벌였다 라고 해서 응 루크를 찾아 없앴습니다 응 그렇죠 루크는 아직 살아있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흠 좀 뜬금없지만 흐흐흐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찬이 이건 뭐죠? 찬이 찬이 아 이런 모드를 사용해서 맵을 만들었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네요 가져야하니까 이분들 출처 개념 보소 이 머리를 배열하는 건 어 이거 뭐야 아 머리네요 네 대단하다 어 내용은 좀 억지스러웠지만 어 맵 자체 구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곳곳에 파쿠르와 그 퍼즐적 요소를 잘 배열했던 것 같습니다 멋져요 어 좋아요 땡큐 포 아 땡스 포 플레잉 런투 런투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의 엔딩보단 낫다 네 어 디스 해즈빈 디 더 엔드 오브 더 시리즈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엥? 근데 쓰리가 나와있는데 그니까 어 흐흐흐흐 변심이 생겼나봐요 루크를 또 죽이기 좀 그래서 이제 다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좋다 오 좋네요 이러분 여기서 그 스크래션 한개 찍죠 엔딩심 예비 예비 어 이거 뭐야 이런 쓸잘대기 없는거 지금 주지 마라구요 우와 뭔가 터져나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펑!하고 터져나왔어 이런거 주지마라구요 나한테 아이고 의미없다 아이고 하품 나온다 자 이렇게 서보실까요 아유 너무 재밌었다 자 이렇게 해서 런2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메이비님하고 친들님하고 같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루크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메이비님이 마검으로 확실하게 처단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루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런3가 나와있기 때문에 루크가 또다시 등장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네 운학이었고요 메이비님 친들님 한번씩 엔딩 인사해주실까요 네 운학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친들님 친들님 배쓰시고 계시는데요 친들님 배쓰시고 계시거든요 네? 어 친들인데 친들님은 우상님 배쓰시고 계세요 고마해라 아이 못다이가 고마해라 어휴 무서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런3 한번 해보도록 하죠 즐거웠네요 자 뿅 뿅 자 אש 조심스러워 아무리 bizim 아멘